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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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송 켜주세요 다들 아 되는 분만 켜야 되는 분만 네 이렇게 두 번만 켜시면 될 것 같다 어 왜 크하게 자꾸 오르지 이상하네 하프 때문에 분만 해요 근데 방금 전만 해도 오빠가 부족했었거든요 아 앞에 오케이 노블 쓸게요 네 오케이 근데 아직 그 여축이 안 돌았네 아 매여추 매여추 아 저는 한 개 돌았어요 한 개만 돌면 갈게요 네 네 오 돌았다 오케이 네 5초 5초 5 4 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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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시다 집중합시다잉 젤 눌러놨어요 네 터져요 이제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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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무더기요 오케이 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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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집니다 터져요 터집니다 터집니다 크리드 준비할게요 터집니다 터집니다 이제 터져요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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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2층 가운데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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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집니다 터집니다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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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집니다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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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데도 바로 걸어야 돼 가인데도 못 걸어요 눌렀어요 폭탄 3, 2, 1 무적 쓰실 분 쓰시고 터집니다 전파 10초 전이요 그만 딜 할게요 찍어요 위치 확인해 주시고 위치 쪽으로 브레스도 조심하세요 이제 브레스 조심 드론 맞춰주세요 브레스 조심해요 아직 1층 텔포 위치 터집니다 브레스 이제 나올 거예요 드론조직 좀 해줘 아 이거 안 맞네 아직 3층이에요 아직 3층 찍어요 터집니다 위치 확인해 주시고 2층 왼쪽 2층 왼쪽 텔포 어 여기 12시 레이크 네 12시되길래 12시 터집니다 터져요 아이고 3층 오른쪽 터집니다 1층 왼쪽 찍어요 텔도 가능할까요? 붙어있거든요 어디계시나요 텔도요? 메이저 터집니다 1층 왼쪽 1층 왼쪽 찍어요 찍어요 2층 왼쪽 메이저 나와요 터집니다 텔포 텔포 1층 왼쪽 아직 1층 4관섭이에요 터집니다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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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브레스 왼비 풀고 넘어가면 돼요 왼비 파랑 찍어요 1층 조심하시고 1층 조심하시고 1층 왼쪽 아직 1층 0.3번까지 까먹을게요 터집니다 3층 오른쪽 드론 조심해요 끝 틀렸어요 넘어가면 돼요 2층 오른쪽 1층 왼쪽인거 같아요 1층 왼쪽 터집니다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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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egt지 오른쪽 위 그 끝나고 나서 드론.. 아니 오른비 조심해요 네 터집니다 터집니다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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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비 날아올거에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터집니다 드론 맞춰주세요 드론 맞춰주세요 이제 터져요 드론 맞춰주세요 드론 확인 2층 그대로 브레스 조심하시고 브레스 왜이러시네 찍기 터집니다 전탄 20초에요 파란색 12g 파랑 위치 확인해주세요 전탄 10초 전 전탄 10초 전 전탄 10초 전 전탄 5초 전 전탄 5초 전 전탄 5초 전 터집니다 전탄 아직 전탄 터졌어요 천천히 잘못 눌렀어 점프 누르려다가 드론 푸셨어요 1층 왼쪽 왼비 왼비 치시고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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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가운데 2층 가운데 2층 그대로 보라색 왼비 폐리어 브레스 1층 브레스 아우 3이신 분은 최대한 빠르게 살아나시고 1,2는 누워있어도 돼요 그나마 터집니다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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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오른쪽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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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왼쪽 터집니다 천천히 살아나도 돼요 왼비 하나 일단 왼비 3대까지만 브레스 이제 돌아요 조심하시고 터집니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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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 찍어요 찍어요 왼비 풀고 들어가요 지금 왼비 풀고 들어가요 그럼 끝이에요 1층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이고 알룽이 죽으자고 이거 2분 바로 넣을게요 터집니다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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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드 넣었어요 디아 셀 때 조심하시고 터집니다 전탄 생각하셔야 돼요 전탄 생각하셔야 돼요 전탄 생각하셔야 돼요 전탄 생각하셔야 돼요 터집니다 텔포 텔포 2층 가운데 전탄 조심하세요 전탄 생각하세요 브레스 브레스 왼쪽 드론 조심 브레스 브레스 전탄 곧 터집니다 네 브레스 전탄 이제 5초 정도 남았을 거예요 2층 오른쪽 2층 오른쪽 터집니다 2층 오른쪽 그대로 아 근데 풀기가 어려운데 이런거 전탄 터졌어요 뭐야 왜 인칸도 왜 죽어 아 씨 안 맞았구나 터집니다 이게 애초에 한 명 아웃 된 상태였어가지고 오른쪽 2층 오른쪽이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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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브레스 브레스 터집니다 이거 맞았을려나? 네 맞았어요 아 진짜요? 맞았으면 맞았어 터집니다 3층 브레스 3층 3층 할게 2층 터집니다 찍어요 찍어요 2층 오른쪽 그대로 어 힘들어 3층 오른쪽 터집니다 일단 이제 못 푸시는 걸로 알면 돼요 그쵸 간선 연습해야죠 뭐 터져요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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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집니다 브레스 이제 오니에서 찍어요 3층 오른쪽 와 자 이제 가자 터집니다 최소한으로 풀게 최소한으로 풀게